리마스터 강의해줄게 꿀도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지도 한마리들 달릴때 로브를 꼬박꼬박 데리고 당기세요 왜와이 질러설로 저글링 3방이 죽습니다 뭐 프로브를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프로브가 데미지에 5씩 줘가지고 두방이 죽습니다 원래 포저글링한테 못이기거든요 이기는 마법을 보여줄게요 죽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인 유인 유도 유도 아 아 왔네 그럼 보내줄대연 그냥 죽더라도 죽이세요 그냥 죽더라도 죽이세요 아 이걸 이걸 이렇게 이겨나요 개 오젓다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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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